아 이번엔 잡겠지 이거 하면은 안돼! 때리지마 안돼 에스트 분배가 뭐야 아니 근데 어차피 물약 하나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만화 물약이 지금 하나밖에 안돼가지고 물약 못먹고 죽는 경우도 허다해서 대단히 큰 큰 사과를 없을 것 같아 어우 우동이 살아있다고 아 뭐야 어디 나왔어 아 아 확실히 둘은 어렵다 돌이 쫄 나와야지 이게 자 널 잡고 이게 한번 보라 이게 한번 아 아 이런식으로 내 피가 음운사를 당했구나 아 쏠쏠 나왔어 우리 쏠 나와라 빨리 어 나왔구나 뭐야 가방 가자 물집 깠어 어 뭐야 어 아 뭐야 아 우리 쪽에 죽었어 어 아 아 뭐야 와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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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다 잠깐만 아 12시 넘었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거 잡고 자야하는데 아 근데 더해상 떠들면 안되는데 이제부터 떠들면은 12시 넘어서 떠들면은 그 옛날에 기억나요 그 저희집에 그 경찰 온거 하도 떠들어대다보니까 주민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 아가씨가 와서 저거 거참 조용히 합시다 그 한마디하고 가시더라고 조용히 해야돼 이 동네가 좀 야박해 조금 떠들었다고 바로게 하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오 오 뒤잡 긴장해라 긴장해 아 쫄라 쫄 나왔다 나올줄 알았다 아아 물량을 못먹겠어 우리 쫄라 좋았어 우리 쫄라 아 아 이거 그냥 다 파트려놓고 물량을 못먹고 아 와아 진짜 넌 스태미나가 없는거니? 어? 어떻게 이렇게 연속으로 때릴 수 있는거니? 아 뭐야 옆에 또 날라올거니? 옆에 또 날라올거니? 어 예 들어가세요 어 한대 한대 오케이 우리 동네 좀 그래 경찰도 맞어 내가 통성하면서 좋아 어딨어 이번엔 잡자 어? 부탁이다 한대 좋았어 나도 땜어 장화지만은 안되다 아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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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방법이 없고 저거 맞으면 한대 맞으면 세대씩 맞으면 어 어 아우 무섭다 어 한대 때리고 올 야 나 물량 한번만 먹으면 안될까? 오 오 간나 오 시즌 이 아 오 모름 아 어어어찅 나 물량 문량을 먹는다 미안한데 아아아아 아아아아 나쁜 아이씨 좋았다 아아 이걸 왜 왜 맞냐고 어 어 어렵다 음 진짜 어려워 어떻게 잡아야지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이게 잘 안된단 말이야 방패를 들어도 내가 봤을 땐 스테미너 그냥 깎이는게 그냥 훅 깎일 것 같고 아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옛날에도 그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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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떼고 봤어 오리팬 나왔다 야 오리팬 나왔는데 왜 나만 때려 어? 불어치다 미쳐먹고 그렇지 나왔어 좀 나왔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뭐예요 이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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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좋았어 가자 야 뭐였어? 물약 두개 안돼 옳지 아 못됐다 오케이 자 내리고 또 때리고 좋아 또 때리고 어 오우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medications 오오오糖 아 어우 경기권인데 아 야 물량 하나만 묵자 안돼 안돼 오지마 오지마 이거 다 오 오 오 오 오 오 깼다 꼼장히 어렵네 몰라 매트 한지는 모르겠어 한.. 30분 40분 매트 한지는 기억도 안 나네요 한 30-30분 한거 같아요 되게 어렵다 어 이거 뭐야 어? 어이튼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불의 계승의 제사장이 여기도 있네 요거랑 요거랑 틀린건가? 요거랑 틀린건가? 똑같은거 아니야? 아이고 잘못 눌렀다 똑같은거 왜 두개나 있지? 편의상? 가기 편하라고? 이런 자 여러분 그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12시 지났으니까 우리 또 추천을 할 수 있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거 근데 보스 잡으니까 뭐 줬거든? 뭐 이상한거 줬거든 뭐 줬지? 어 이거 이거 심연의 감시자들이 남긴 왕의 장작 아 그러면 제가 제가 첫번째 그 심연의 감시자야? 어? 여기 의자가 그니까 어딨어? 의자가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개인가? 다섯개인가 있잖아 이중에 첫번째 이제 감시자를 잡은거야? 내가? 그런거야? 그런거야? 이건 뭐 세개짓 문자야 의자에 뭐 이거 받칠수 있는건가? 아무것도 아닌가? 어 이거 뭐야? 어 이거 뭐야? 뭐 줬어요? 리프트실의 열쇠? 음 저거는 뭐에요? 어디 어디다 쓸 수 있는거지? 저것도 뭐 어디 비밀공간을 열 수 있는 열쇠인가? 리프트실의 열쇠 뭘까? 웰컴 홈, 스피크, 닌하프 우선 내배라 근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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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까지 올려야겠어 안되겠어 주인공 찾지 않았나요? 아 로스릭 성벽에 리프트실 열쇠 쓰는 곳 있다고 그리고 타코소울 원 주인공 나오겠죠 아마? 어 아마 나오지 않을까? 타코소울 원의 주인공? 좋아요 하여튼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 마지막 저 첫번째 심연의 보스? 그거 잡느라고 너무 진을 다 뺀거 같애 와 너무 힘들다 다음에 잡을 때는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겠죠 이번엔 처음 처음 잡는거라서 이렇게 좀 시간 좀 걸린거 같은데 자 우리 외계인 엑스컴 외계인 얼굴 좀 보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내창요 데미지가 그렇게 시원치 않게 나오진 않아 네 평 지금 이 칼 있잖아요 이 칼의 평타의 한 4분의 1? 데미지가 3분의 1? 데미지 완전 그냥 실망스럽게 나오더라고 그냥 깐죽깐죽 떼면서 그냥 멀리 있는 애들 한 대씩 어그로 꿀 때 때릴 용으로 예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방송 봐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주말이니까 예 편히 쉬시고 우리는 몰라 주말에 켤 수 있으면 켤게요 방송 원래는 주말에 방송 안 하거든요 주말에 시간 남으면 방송 켜도록 할게요 주말에 키는 거는 시간은 안정화하고 아무때나 시간 남으면 켤게요 그리고 정규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목금 9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그 시간되면 뭐 시간되면 놀러오세요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예 다음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도 시도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는